강서구의 중소기업 강서구의 중소기업 및 이노비즈와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하고 매출 실적과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은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기술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 0.8%의 초저금리로 제공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